안녕하세요. 예술공공의 조민서 작가입니다. 저희 예술공공은 미디어 아트뿐만 아니라 설치 미술 그리고 공간기획을 통해서 예술을 쉽고 즐겁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눈으로 보는 전시뿐만 아니라 체험을 하고 직접 즐길 수 있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레디셋 아트 전시는 놀이를 만들어내는 탐구 과정을 나열한 실험적인 전시입니다.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팔짝팔짝 뛰면서 전시공간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전시공간 내에 만들어진 작품들은 규칙을 해체하고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놀이를 만들어내고 탐구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험적이고 재미있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